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는 여섯 가지 이유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왜 이 같은 의혹이 확산되고 있을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치에 맞지 않는 통계수치 통계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선 사전투표자의 연령별 비율에서 50대 이상이 52.7%로 과반수가 넘는다. 하지만 사전투표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64대 36으로 거의 30%가량 앞섰다. 50대 이상 연령층은 보수 성향의 야당 지지자들이 많다. 즉, 보수 성향이 높은 연령층이 더 많이 투표했는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거의 30%라는 큰 차로 이겼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이 소수점을 떼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 각각 63대 36, 63대 36, 63대 36으로 동일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희귀한 일이다. 만약 시험을 봤는데 시험 답안이 모두 동일하다면 당연히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안이 뗀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말이 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즉, 하늘에 독수리가 빙빙 돌면서 모이면 그 근처 어딘가에 죽은 짐승의 시체가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월터 미베인 교수의 프로드 발언. 이 같은 사전투표의 납득하기 힘든 숫자는 마침내 부정선거 전문가로 잘 알려진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그는 4.15 총선이 부정투표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견해가 아니며 그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한 객관적인 예측이라는 것이다. 그는 하바드에서 학사, 예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로 과연 미베인 교수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런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학문적 풍토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학문을 믿는다. 왜냐하면 학문은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여 진실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한 사전투표용지들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의원 재검표 과정에서는 많은 의심스러운 사전투표용지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투표용지의 밑부분이 푸른색으로 인쇄되어 있다던가 여러 장의 투표용지가 붙어 있다던가 삐뚜르게 절단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던가 등 여러 형태의 비정상적인 투표용지들이 있었지만 그 핵심은 이와 같다.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컴퓨터 프린트에서 뽑아낸 것인데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사전투표용지들은 인쇄소에서 인쇄기를 돌려 대량으로 찍어낸 것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사전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빼내고 그 대신 인쇄기를 돌려 찍어낸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투표용지들은 현재 대법원에 보관되어서 전문가의 감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 재검표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은 투표용지의 이미지 파일 원본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이미지 파일이란 4.15 총선 당시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하나하나를 모두 사진으로 찍어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모두 파괴해 버려서 현재는 없다고 고백한 것이다. 원본이 없다면 현재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4.15 당시의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집어넣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섯 번째, 7월 14일 미주판 중앙일보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외부에서 인쇄되어 반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의심스러운 투표용지를 검찰이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7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실질적으로 선거를 총괄하고 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로 장관급에 해당한다. 조혜주의 양력을 살펴보면 그는 전라북도 장수에서 출생했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19년 1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고 4.15 총선의 총책임자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완벽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선관위 상임위원에 그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그가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 스태프로 참여했었기 때문이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 시점에 왜 조혜주는 사임하려고 하는 것일까? 투표지 한 장 한 장에는 투표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투표지를 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이겨야겠다는 사악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는 하느님께서 진노하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며 정의의 하느님이십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민족을 치시고 그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리라. 그리스도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죄와 도덕의 기준이 낮은 종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심으로 죄짓고 살아도 될까요? 아니면 하느님은 사랑이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심으로 죄짓고 살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